엄마. 어. 왔어? 엄마... 여기서 뭐해? 오늘은 스케줄 없어? 바빠서 못 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데? 엄마. 응? 그거 왜 해? 날 추워지면 깽깽 입히려고. 그걸 지금 꼭 하고 싶어? 지금 아니면 언제 해? 엄마 화도 안 나? 엄마 억울하지도 않아? 화나. 억울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내가 뭐하고 있었는지 알아? 여기 오기 전에 나... 손톱 하고 있었어.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방바닥 떼굴떼굴 굴는 동안 나는... 나는 손톱이나 하고 있었다고. 나는... 세기야. 손톱 하다가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나는... 이런 줄도 모르고... 받으면 또 잔소리하겠지 싶어서... 전화를 안 받았다고 엄마. 괜찮아. 너는 몰랐잖아. 그러니까 왜 모르게 만드냐고 나를! 왜! 왜 말을 안 해서 나를 부려누를 만들어? 내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나를 원망하면서 살 거야.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으면! 내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 뻔했어! 미안해. 엄마는... 네가... 네가 마음 아플까 봐. 네가... 또 내 생각만 해. 엄마도 나도 계속 내 생각만 해. 엄마는 왜 평생을 내 생각만 해! 내 딸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니까. 엄마는 왜 그러지 않아. 엄마은 왜 그러지 않아. 엄마는 왜 그러지indre. 엄마 adalah. 엄마는 왜 다시 살아야 돼. 엄마는 왜 그래... 엄마는 왜 그러지 않는다. 엄마는 왜 그러지는데... 엄마는 왜 그러지지 않아서... 나의 딸이 번지르고... 엄마는 왜 그렇게 해. 엄마는 왜 그러지지 않아서... 뭐하는 거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달... 왔구나 바빠서 못 오는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너무 힘든데 엄마가 하나도 몰라주고 엄마가...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파 엄마 잘마다 하나도 없어 엄마 잘마다 하나도 없어 넌 아이들 모습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라도 보니까 좋다 이렇게라도 보니까 좋다 친구 같고... 엄마... 엄마... 다음에는... 엄마가 빨리... 더 빨리... 알아줄게... 그러니까... 다음에도... 엄마랑... 같이 살자... 엄마랑... 같이 살자... 응... 엄마... 엄마... 안 돼... 가지 마... 엄마 내 얼굴 보고 가야지... 내 얼굴 보고 가야지... 엄마는... 눈 감아도... 이 얼굴이... 보여... 그댈 사랑해요 눈을 감아도...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눈 터 봐! 엄마!!!! 엄마! 엄마 눈 더 봐! 엄마!!! 엄마... 엄마... 사망 선고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오전 11시 20분 한숙이 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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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있어. 내가, 어? 내가 알아서 할게. 잠깐만 기다려. 내가, 어? 난 바로 할게. 내가, 어? 내가, 어? 할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